어쨌든 여기 빌스타섭과 대화하기가 뉴홈스테드니까 이거를 마저 하고 가는걸로 다른 데는 이따가 11시 닌다 게임 끄고 볼까? 오늘 뭐 발표할려나? 회복하고 있는 전 세계가 정말 좋은 eensCOUNE! 나 이거 뭔지 알아 새로운 집은 학생활과 학생활이에요 성경왕들은 정말 좋은 학생활이에요 아이들한테 정말 TIFFT 먹지 않는게 봐 떨어뜨려 바쁘게 너무 많이 뺏어내려 너너나보다 더 많은 걸 그 사람이 다 소갈대로 안겨내려 너란 말을 잘 들어서 뭐? 그 사람이 정말이야 저는... 엑센트릭의 가족이예요. 스페이스크림에서 처음에는 그들은 그들과 함께 생기고 있는 이름을 원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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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과 비슷한 이름을 원했을 때 그들은 그들과 비슷한 이름을 원했을 때 훌륭해! 너는... 이제는... 예? 아... 그럼... 100블넛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나를 속였구나 너 그래, 애초에 가격 얘기 안 했잖아 아, 잠깐만 나 이거 개진상 같은데, 아 미안한데 갑자기 아, 씨,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아니, 100원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아, 이거 누르고 생각해보니까 좀, 아이, 비인간적이야 아니, 왜 거기서 넘어오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삐이 뜨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아, 다행이다 그래, 그래, 이거는 실패하는 게 맞아 야, 고작 100원 가지고 설득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쓰레기인 거임 고작 100원 가지고 이러는 게 어딨어 이 아저씨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씨, 베데스타 나쁜 놈들아 아니, 막 한 5천원, 3만원, 6만원 이런 것들은 설득 한 번 밖에 기회 안 주면서 이거는 왜 계속되는데 하하하하 아닌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눌러보기 싫어 눌렀다가 되면 하... 진짜 쓰레기 같잖아, 개진상 같잖아요 아, 그건 안돼 100원 내 그냥 에, 얼마나 한다 그래? 전지산 140만원 있는데 씨... 여기가 아, 2130년에 지구 멸망하기도 전이네요 이거 몇 번 들은 거 같은데 계속 까먹어 계속 새로워 계속 신비로 오케이, 갑시다 아... 아- 2,144년 바깥쪽에서 그걸 보는거랑 다른거구나 하이 왜요 왜 못가는데요 그런 얘기 안하셨잖아요 처음에 이곳엔 몇명이 살고있어요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닌가 1점 감점 그렇겠지 사람들이 다 관광상품은 아닌거잖아 음 음 음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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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s 흔 이게 2140년이라며! 여기! 왜 300년대랑 비슷하냐고! 뭐라고? 야 나 돈 냈어! 아뇨 그건 아닌데요 의사를 찾고 있었는데 넌 아닌 것 같아 아뇨 아뇨 나 이미 삔 또 상했어 너랑 안 놀아 우리 자신의 사람들은 더 필요한 것 같아 아 너 진짜 의사야? 너한테 뭘 할 수 있어? 아니 진짜 의사를 왜 왜 관광 섹션에 둔 거야? 미친 거 아냐? 세상에 흠 나 힘들게 살았을 거 같아 누나? 아 아닌데 별로 힘들게 안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져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세상의 특징을 받을 수 있어 흠 약간 저거네 여기서는 안 되시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약간 요런 거네 뭐 얼음만 주의하면 되잖을까 타이턴? 네 내가요? 아니요 저 완전 존중하는데 그들은 돈 받으시면 되잖아요 괴물 의사냐? 뭐라고? 그게 의사가 할 짓이야? 내가 말할 때마다 투어증은 여전히 도착할 수 없을때 아마, 난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고 말할 수 없을때 다른 생각은 없을때 그리고 너는 이 투어증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거든 오, 좋겠어 내가 직접 할 수 없을때 여기가 거스트로 저는 이 스트로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때 몬스터 코스튬 진짜 멍청한 짓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 야 잠깐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관광객은 돌아가라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의사가 의사면 그래도 나름 사회의 고위층 아닌가 사회의 고위층의 도덕성이 약간 좀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여기도 개구리 포스터 있네 저거 그 아이가 그린 건데 어떻게 여기도 있지 왜 우리 배에 같이 탈래 너 동료가 될래 넌 뭐해 여기서 여기 대학이 있어? 제인은 그 음식점 안냐는 누군지 기억 안 나 아 아까 그 스타섭 아저씨가 말한거 아이고 그치 무시당할 만하지 아니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을 만하지 무시당할 만한 건 아니고 말이 잘못 나왔어 근데 그런거 계속 듣다보면 되게 짜증날텐데 그렇지 보통 과정형편이 어려우면은 뭐 알바를 하거나 일을 돕거나 그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저는 우리의 직업을 계속해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제... 뭐? 진짜? 나... 내가 뭘 말하지 못했어. 이건...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야. 너도 너도 넌 알지 못했어, 근데... 와우, 고마워. 엔디, 나는 그 같은 그런 학생을 갖다 못했지만, 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같다. 네가 그의 성적을 잘 해주는 것 같다. 엔디,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나 뉴홈스테드 구경하고 있잖아. 헤이. 헤이. 근데 아늑한 느낌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꼬마야 너 그렇게 달리다가 대가리 깨진다 야 넘어지면 귀엽네 아하 가자 아 나 거기 가보고 싶었어 잘 됐다 아 뭐야 아 여기도 다 볼 수 있는 거였어? 아 이런 젠장 야 빠르게 속성으로 봐 이것도 그냥 연구기지 같은데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실이잖아 나는 탐험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새롭진 않아 이런거는 확실히 딱 요 방의 느낌을 보면 뉴 홈스테드의 요런 방들은 뭐랄까 뉴 아틀란티스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느낌인 것 같긴 해 뉴 아틀란티스 우물 정도 가면 이런 데가 있긴 있겠다 아니 근데 우주개구리 그림이 어떻게 퍼졌지? 신기하네 그 꼬맹이가 만든 거였는데 아닌가? 개도 혹시 따라 그린 건가? 가 볼까요? 여기 약간 그거 있어 농장 되게 이쁜 거 있어 여기 밖에서도 보인단 말이야 여기가 와우 아 난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아 밖에 있는 흙을 못 써요 여기는? 음 음 음 그럼 artificial sun light and CO2 for the crops it's not too challenging well for one it's my wife 마르스 farm I just had the good fortune of marrying into it it's been in her family for generations we're the best source of fresh fruit not like that process junk we get from off world and certainly nothing like that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농장을 그렇게 운영하는구나 멘탠 프로세싱의 냄새가 멘탠 프로세싱의 냄새가 멘탠 프로세싱의 냄새가 멘탠 프로세싱의 냄새가 약속에 잠깐만 야 근데 그 아이씨 왜 안 따라왔냐 뭐하는 거인? 아까 엘리베이터에 버튼 떠 있지 않았어? 뭐지?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아이씨 이제는 따라오셨네 아저씨 투어 이런식으로 할거야? 이점 감점 그렇겠죠 그렇겠죠 빌과 대화하기 일단 구경한 다음에 대화해도 될거에요 아 여기가 누나꺼라면서요 아뇨아뇨 구경 구경왔어요 집을 살까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아 개인실 정도 아늑할거 같긴 해 다같이 부대껴 사는게 예 말씀하세요 아뇨 아뇨아뇨 아 안가보셨어요? 아 안가보셨어요? 오 마이 그 소리가 엄청나요 너무 바쁘신가봐 농장 운영하시더라구 그 소리가 엄청나요 당연히 얘기하시더라구 근데 바로 옆동네인데 솔직히 여기서는 아쉽겠다 아쉽겠다 나타니올을 통과할 수 있을거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스토어 콜렉티브가 오 아뇨 전혀 레인저가 있어요 누나 레인저가 있어요 누나 제가 몇군데 가보긴 했어요 음 여기서 나고 자라서 평생 살고 계시는거구나 다른데 가본적도 없고 아이고 남편이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관광정도는 가봐도 되잖아 아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space travel 뭐 너는 제가 그냥 여기가 가장 믿는게 저희는 여기가 새로운 집을 떠났어 저의 문제를 떠났어 저의 문제를 해달라고 저의 문제를 해달라고 모시고 한번 잠깐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네 어 여기는 안쓰네 와 그러면 수확량이 되게 적지 않을까? 고작 두군데 썼으면 아니 해처리도 두개면 부족한데 도쿄 레코우타 형 미안한데요 와이프가 아내분이 내 와이프 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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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들어봐 모라가 자신을 만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가지고 그럼 그러면 정의해야 할게 정의해야 할게 그는 정의해야 할게 와 너무한다 아니 잠깐 관광을 가보고 싶으신건데 딸내미까지 꼬셔볼까? 딸내미까지 꼬셔볼까? 아빠가 듣고있던데? 하하하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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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재밌어?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애가 응 응 그렇게 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약간 선녀와 나무꿈 같다 학습휴가? 학습휴가? 아 진짜? 재밌겠다 더 이상 대화가 없네 더 이상 대화가 없네 형 내가 형 딸내미랑도 대화했어 어떻게 할래? 나 때릴거야? 내 왕의 마라 말해 말해 아무튼 말해 들어봐 하지만 그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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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말하지만 당신의 딸과도 얘기했어 그는 그냥 그는 나 다른 선택지를 보고싶어 들어봐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 전부 인정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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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눈에 어떤 기능을 왜 어떤 실비는 이 나라의 방식은 이 나라의 방식은 이 나라의 방식은 강한 가족들과 early colonial 생활은 우리 모두 bare minimum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 나라의 방식으로 실비야 미안하다 너희 아빠한테 얘기했거든? 아 시리가 왜 나와? 그리고 나 관광객은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들어본 적이 없어 스탑사워 아저씨한테 아저씨 여기 이상해 어! 잠깐만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안 죽네 안 죽네 절대 안 죽네 안 죽네 중요한 NPC 취급인가봐요 혹시나 그런게 될까 했지 안되네 안되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여주면 저 사람들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옛날 베데스다 게임은 그런게 되는 낭만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 대부분 다 똑같은 왜냐하면 이 나라의 방식으로 테크닉을 봤을 때 이 나라의 방식은 이 나라의 방식은 작은 그리고 이 나라의 방식은 좀 더 옛날에 큰 장소가 대체 하아 브라운홀 수출지 브라운홀 수출지 오케이 근데 지금 지금 이 이켄 저게 여기 있어? 지금은 없어요? 서운해 아, 거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야? 장난쳐 나랑?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잃을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내가... NASA의 아스타베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2085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궁금해 물어볼까? 흠, 흠, 아무것도 없어. 나사는 타이틴 아스트로 베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상황이 격려하는 것 같아 많은 여러 사이들을 검증했었죠 나사는 2132년에 2132가 재결되었죠 그런데 2135년에 이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들어가보게 해줘요 당연하죠, 기억해 보세요 바이올라브의 인식은... 못들어갔는데요? 시간을 들여도 어차피 넌 못볼거야 라는 뜻인가? 아 보여줘 나쁜놈아 아 볼 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 이거 100원도 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했어 가 가 알았다! 다음으로! 다음엔 밖에 밖에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장면을 확인해 봐야 돼 그 장면이 좀 더 출발해 우리는 타이탄의 풍차에 들어가야 돼 우리의 풍차에 들어가야 돼 우리의 풍차에 들어가야 돼 불가능할 수 없을 것 같아 목표는 닥터 루코타의 풍차에 빠져버려야 돼 뭔지 아는데 아니 굳이 그 아 싫은데 우주복기 좀 멋있다 불이 꺼져서 그런가? 응 꺼져서 그렇구만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었지? 아, 아, 네! 새로운 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 맬진? 맬진? 그랬구나 아, 우와 대단해요 순차 보러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서 봐 멀리서 저기까지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형? 형 100원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야 대체 현대한 에너지 호라이즌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새로운 집을 운영하는 유명한 윈드파람 이 곳은 콜러니에서 이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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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면 하기 힘들텐데 형 이거 100원짜리 투어야 적당히 해 내가 미안해지잖아 그래서! 윈드 파워샵 너 맞네! 타이탄은 타이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수록 아... 아... 높이 올라갈수록 희스테리아! 당연히 윈드 파워샵이 사용되고 하지만... 희스테리아! 그땐 그땐 그땐! 대부분... 희스테리아 도와줬어 그래서 아... 그땐 도와줬어 그래서 크리티컬 생활시스템 시스템이 필요해 하지만... 넌 버스! 이동해! 천연자원이요? 천연자원이요? 형 그만해! 나 힘들어! 미쳤나봐! 100원 차니까 왜 이렇게 야씨... 100원의 값어치가 장난아닌데 여기선? 이 형 밀어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가시게 밀어봐 이 형 밀어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가시게 밀어봐 아 이혼하셨어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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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디! 지루해? 무지개 빛깔 깃털 형 오로라 빨았어요 혹시? 헤헤! 어? 아 저런데가 있었네? 아... 그래서 이혼했구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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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리 반려동물이고 애완동물이고 한다쳐도 헤헤! 헤헤! 남편 손을 물어서 짤릴뻔 했는데 좀 에반데? 응? 헤헤! 믿으시나요? 20세기에는 아 그럼요 알고있죠 20세기뿐인가요? 21세기도 그랬는데 이 모든 눈이 이곳에 하이드로 카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기술이 기술의 발전이 대신 우리의 고향별이 사라진거잖아 대가가 그거였다고 해... 난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 기술 발전이 그렇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값어치가 있는가 지구는 살려놓지 아... 아... 그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제 술집 가자 다음 주에선 좀 더 재미있는 곳이야 저는 정말 잘 지내려고 한 곳이야 하지만 그는 이것은 그는 물론 자연의 산업이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야 유미를 볼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유미를 볼 수 있는 곳이야 이미를 볼 수 있는 곳이야 유미리라고 했다고? 판타지 소설 캐릭터 이름이 유미리라고 했다고? 아 이름을 바꿨다 이 형 목 쉬겠다 야 이거 수급이 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따로 일단 오디오가 빛이 낫는다 어느 행성이나 코리스 언덕은 다 있지 않을까 형? 구경 좀 해보자 아 근데 이게 밤이라서 너무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 이게 유미리뿌리야? 야 씨 나 이거 둘리같은데서 본 것 같아 둘리가 호잇하면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저 아래도 내려가 보고 싶다 와이 와이 형 근데 여기 좀 있어봐 나 이거 메탄가스 공장인가 좀 한번 보게 궁금해 저 아래까지 내려가 볼까? 저 아래까지 내려가 볼까? 물 색깔이 왜 이럴까요? 뭐 미생물 오염 이런건 아닌데? 독국물 오염도 아니고? 아니 참 이런것까지 쓸데없이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 늘 말하지만 베데스다놈들은 이상한데서 디테일하고 이상한데서 디테일을 안챙겨 신기한 놈들이에요 메탄 메탄 여러가지 تون 일로 들어가면 메탄 노동자들 볼 수 있는 건가? 엔디 너 안들어올거야? 나 혼자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 왔어요 관광 가져가도 돼? 땡큐 여기가요? 어라? 아 이리로 가는 뉴홈스테드야? 아 연결이 돼 있구나 밖에서 봤을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로 저기까지 연결돼 있는거야? 우와 신기하다 그럼 갈까? 추웠지? 저의 옛농의 미성의 이미르도 이미르도 요든 요든 그녀의 이미르도 이미르도 노르스 이미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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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 저기는 스킵하는줄 알고 오오 근데 넌 왜 스타섭이야? 아 아까 우주 뭐 어쩌저고 그렸지? 얘네 가문사람들이야 모르스 리옹 그거는 무슨 리옹의 일기인가? 그것때문에 이름 들어봤어 휴양에 정말 쉬지않고 말하신다 어? 지금 쉰다 오오오오 말하자마자 야 이거 뭐 거대한 에너자이저처럼 생겼냐 옥시젠 탱크네 저런걸 보면 이상하게 쏴보고싶단말이지 형 안가? 아우 빠짐주의 써너라 여기 앤디 알아서 들어와 저 형 뭐하냐 앤디야 너는 텔리포 타면 되잖아 빨리 와 형 뭐하시냐고 잘했어 이미 100원 뽑았어 아까 메타인 프로듀스는 콜론의 생활에 대해서 텔리포 타면 텔리포 타면 점심을 확인하고 빨리 리액션으로 리액션으로 아무튼 얼음 방산이요? 얼음 방산이요? 아니 야 이거 투하가 왜 이렇게 기냐 하하하하 미쳤네 미쳤네 이거 다른데도 이런식으로 투하 있으면 재밌겠다 근데 그거 다 벌려면 한 몇 시간 걸릴 듯 통제 구역이라는데 형 출입 금지래 어 어 어 지하 얼음 광산을 지나간다고? 굳이? 아 연결이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거였구나 그냥 주거지역으로 쭉 연결되어있는게 아니라 어 어 오 오 오 잘 꾸며놨다 니오무스테드 아 일단 대화 먼저 해보자 아 일단 대화 먼저 해보자 뭐 할지 말할지 뭐 할지 말할지 모든 모든 어떤 물이 어떤 물이 생활의 생활의 생활이 좋은 질문 아 아 아 아 아 그렇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본이 되어있구만 형 있어봐요 실례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로봇이 비싸요? 아 아 아 아 아 군대야? 살아있는 역사 리빙 히스토리아 하긴 얼음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일을 했다 일은 나의 학생들의 택밤은 모든 분들에게 설명한다고 물어봐요 뭘 궁금해서 저 다 아 아 그건 오로라고 저를 약쟁이 취급하시면 안되죠 선생님 너무 하시네 그치 우리는 감사히 살아야 된다 아 미안한데 좀 나중에 지금은 이거 투어가 진짜 준네 길어가지고 안되 뭐야 돌아가? 아 이제 마지막이야 브라운호스 마리오 대 동킹궁이 나온다네? 마리오 대 동킹궁이 나온다네 아리오 대 동킹궁이 나온다네 아리오 대 동킹궁이 가능한다네 아리오 대 동킹궁이 모든 곳에 찾을 수 있었어 옛날 영화에서 보았다 아니면 어디서 읽어봤어 만약에 안 되면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아리오 대 동킹궁이 아리오 대 동킹궁이 이곳을 중 extinct 몇 년이 날려지는 왕부지라던 누나랑 똑같이 생겼다 얘는 머리 스타일이 토드랑 비슷한데? 한대 쏘면 안되나? 또 잡혀가겠지? 옛날에 들어본 곳이죠 그게 아마 한... 한 7, 80시간 전인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냥 이 술집 자체를 너무 좋아하나봐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아 이건 다 봤지 형 아니 설명을 그만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모리스는 더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것도 그렇군요 아... 그래, 마음에 들어요 이건 덤이다 오, 와우, 정말 감사드렸어요 아니, 근데 고작 100원 받고 일하는 거 너무 안쓰럽잖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니, 그리고 팁들 고작 500원이 뭐야 한 몇천원 주게 하든가 아 이게 왜 불필요? 아 맞다 앤디는 여기 마음에 안들댔지? 앤디야 있어봐 니가 모리스니? 모리스가 누구야? 아 너야? 안녕히 계세요 멋있네요 이런 것들은 없더라구요 넌 어떤 것들은 없더라구요 저는 모리스 리온 그리고 저는 유니티 엘더입니다 어른들과 다른 세상에서 관광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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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은 제 기억은... 우리 처음에는 지금 어떤... 예를 들면... 당연히... 한 번의 싸움이었어요 너무 큰일이었어요 그들이 싸웠던... 히틀레이가 나왔네 칼리니의 싸움은 비교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너무 시간을 돌리셨는데요 너무 시간을 돌리셨는데요 아... 만리장성 지금은... 오천리장성 더블이 됐다던데 오히려 근데 생명체들이 없는 덕분에 여기가 식민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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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앤디랑도 대화 한 번 할까? 앤디야 일로 와봐 앤디야 우리 좀 밝은 데서 대화하자 천천히... 천천히... 어디로 갈까? 그냥 여기 하자 내가 원하자 아... 잠깐만 앤디야 잠깐만 기다려봐 선택지 잘못 고르면은 그냥 빡 부여버리게 내가 원하자 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제 골든게... 난 알려줘 난 난 두려워 어떻게 하고 난 그땈로 지적이라도 정확해지는 야안 내가 내가 믿을게 advisors 그냥 그렇게 말하анов어 하지만 난 지금 그런 방금 난 지금... 그 시간을 존경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각의 조금을 말했었잖아 내 삶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의적이었다 내가 사업자들과 함께 일하고 내가 많은 암흑과 고통을 받았다 내가 남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가가 다가가 그 모든 것이 다가가 다가가 내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처음 만났을때도 밸룬이랑 싸우고 있었잖아 저는 다즈라는 도시가 있어 밸룬에는 진안, 밸룬, 크레자르의 의식을 만들었을때 진안, 밸룬의 의식을 만들었을때도 감사합니다 근데 밸룬 가문 동료도 있었으면 했어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려고 하자 몇년 전에 공신들을 손러낼 수있게 관찰하기로 했어요 내가 공신들을 손 운명을 받게 공신들을 손들때도 담아서 신뢰가 참고, 생생한 정보를 찾고 생생한 역사를 위해 저의 노력을 개발했기 때문이었어 그의 원을 하고 싶은 얘기 해결 Tech 몇주일 후에 왔을 때 컨스텔레션의 스파이예요. 스파이가 감안해 버렸구만. 그러면 안되는데. 똑같이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놀라웠어요. 제 성공은 하이 카운솔에서 그리고 그 반응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는. 제가 그녀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동시에 하는 동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너와 제가 그녀의 시간을 함께하고있어요. 이게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당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해 주셨는데, 저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다고 말해 주셨지만,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겠다. 너는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과거는 과거. 오케이 어쨌든 안드레아랑 대화를 했고 여기 은근 재밌었어요 이거 투어하는거 은근 꿀잼 이렇게까지 길게 뺄 줄 몰랐어 심지어 자 다음 미션 가봅시다 다음은 유미상사와 대화